최근 두 가지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시에 발생해서 방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.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경기도 연천에서 발병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충북 보은과 전북 정부에서 나온 오염과 다른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같은 시기에 두 종류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특히 A형 바이러스용 백신을 수입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A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번지면 사상 최악의 백신 공백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.